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집값이 청정부지로 뛰면서 다급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개 3,40대분이 많습니다 지난 2분기 서울에서 매매됐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한 52%가 3,40대가 매입한 겁니다 그때 매입한 사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날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깊은 장기침체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에 한 번 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시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12월 17일자 칼럼에서 이런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미리 투자하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도 서둘러 투자한 이후에 위험에 노출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주의해야 되는 환경이다 더구나 부채로 원리금 상한 부담에 노출되는 소비나 투자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재무적으로 보다 가벼운 상태로 미래를 기다리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생존의 요체다 투자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책임도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미친 집값의 종착력이 어딘가에 대한 소수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친 집값의 예상 경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실물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상당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깊은 장기부랑 일본식 장기부랑 디프레 부채 등과 같은 용어들을 주의깊게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실물경제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고 재앙적 상황이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발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여기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정책들은 내수경제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경제 자체를 파괴시키는 수준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이나 구매이력이 계속해서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고려하게 되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우리가 벌 수 있는 소득원들이 점점 고갈되면 주택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지역부터 시작해서 실물경제 침체가 부동산 가격에 직격탄을 매기는 일들이 도돌아지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정체가 재앙적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에서 시작된 주기택 가격 하락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198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경험했던 부동산발 경제위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은행 대출에 담보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담보 부실화에 따라서 국제결제은행의 비율,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하면서 해외 차입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기서 외환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환위기입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황은 단순하게 부동산발 위기에만 거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생산요소가격이 급등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이 누적되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분야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무분별하게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건전성도 경보음에 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필수적인 두 가지 항목 첫째는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것과 재정건전성을 방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흔들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이 부동산발 위기와 그 다음에 실물경제의 제왕적 신체 상황 두 가지가 중첩되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결국 나라든 개인이든 회사든 간에 돈 벌이가 괜찮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돈 벌이가 시원찮은데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연착륙을 하느냐 아니면 경착륙을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급락한 주택가격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일본의 장기 불황 당시에 일본 세리맨들의 주택 구입 같은 그런 일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한 번 정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느냐 3,40대에 서둘러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의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7일 날 방송됐던 아이디어로 승리하다는 방송을 보고 신동익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물건 값을 아낌없이 지불해도 아이디어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4조 8천억에 매각된 방송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시커둥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디어를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아이디어는 조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가 처음 그것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성공시켰냐 문제가 중요하지 아이디어를 뺏겼느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을 치룬 데서는 좀 인쇄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신동익님의 이야기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던 공병호 TV도 활용하시지만 또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도 구독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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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